세계적인 초력셔리 스파들이 응집된 프랑스 청정해안 생말로에서 탄생된 오리지널 스파 브랜드 피토메르. 영원 불변 마르지 않는 바다에서 피부 해답을 찾았다. 40년간 3대째 해양 성분을 연구 개발하는 자체 연구소 보유.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 관리하는 마린 바이오테크놀로지. 특허 기술만 무려 50여가지. 세계적인 초력셔리 호텔 호시즌 메리어트 리츠 칼팬 하야트 미노코스 리조트. 세계 125개 호화 스파에서 직접 사용하는 전문 에스테틱 브랜드. 시중에서 만나기 힘들어 직구 공유 아름아름 구입하던 뷰티 고수들의 희귀템. 일명 장땡땡 세럼. 바로 그 퀴토메르의 베스트 세럼. 1위 올리고 포스 세럼. 신의 눈물로 알려진 화제의 제품. 드디어 GS 단독 공기. 7일간의 기적이 당신을 찾아옵니다.